안녕하세요! 치즈소스 치즈소스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치즈볼 아이스크림 치즈가 엄청 들어있어요 배가 고소하고 싶어서 먹어요 이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 치즈는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초콜릿 초콜릿 이번엔 스팸이크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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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소스 치즈소스 초콜릿 초콜릿 와우 아삭아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번엔 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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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쫄깃 오늘은 매콤한 아이스크림을 먹기 때문에 매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이 아이스크림은 정말 맛있네요 초콜릿 미래를 먹어볼게요 매콤하게 매콤해요 진짜로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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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모짜렐라 바삭바삭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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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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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아요용 청양고추 인터뷰를 맛있게 만들었어요 아삭한 맛 초콜릿 초콜릿 치즈소스 정말 맛있어요 역시 오도독 오도독 그리고 오도독 오이밸 오이밸 녹음 오도독 는 사각 초콜릿 초콜릿 바삭바삭 바삭바삭 치킨은 어떤 맛이냐? 이번엔 치킨과 치킨을 준비했어요 오징어 계란 팽이버섯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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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독 아삭한 치킨 치즈가 엄청 잘 먹어요 치즈볼 치즈가 더 맛있네요 치즈가 더 맛있네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네요 치즈가 더 맛있네요 치즈가 되게 달달해요 치즈속스 치즈소스 치즈가 더 맛있어용 치즈가 더 맛있어용 치즈가 더 맛있어용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매콤하고 쫄깃해요 그리고 그리고 딸기맛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번엔 바삭한 맛. 바삭하고 맛있어요. 바삭한 맛도 계속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바삭한 맛은 오늘에 가서 치킨을 먹기 좋았어요. 초콜릿 새콤달콤달콤 초콜릿 초콜릿 우유 치즈가 너무 좋아요 아이스크림 치즈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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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이 잘 어울려요 치킨이 잘 어울려요 치킨이 잘 어울려요 연어는 아삭아삭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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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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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초콜릿 바삭바삭 달콤하고 달콤한 맛이에요 달콤한 맛 다음날 바삭바삭 초콜릿 다음날 바삭바삭 남은 코코넛 오징어 감자 초콜릿 뼈뼈뼈 콜라 오징어 딸기 아삭아삭 오이 소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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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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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수제 드라이크 치즈소스 초콜릿 치즈스파이버섯 치즈스파이버섯 초콜릿 양념장 매콤달콤달콤 지난번에 치즈가 잘 어울려요 이번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계란 뼈는 다음날이 정말 맛있어요 가지고 있는茹에 상큼하고 배경이 좋아요 물은 많이 만났어요 마카롱 초콜릿 초콜릿 정림 아이스크림 잘 어울려 마음이 진다 원하지만 이 아이스크림 아주 잘 어울려요 엄청 고소해요 쫄깃쫄깃 이런 게 더 이쁘죠. 매콤한 맛 초콜릿 초콜릿 바삭바삭 소금빨 쫄깃쫄깃 맛은 달콤하고 맛은 꿀맛이에요 이 느낌은 꿀맛이에요 꿀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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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하는 팽이버섯을 먹어야 해요 팽이버섯은 정말 맛있어요 팽이버섯은 너무 맛있어요 팽이버섯은 정말 맛있어요 팽이버섯은 너무 좋아요 팽이버섯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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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아삭 초콜릿 치즈 워싱턴 치즈 스토리 바삭한 맛 바삭한 맛 바삭한 맛 바삭한 맛 치즈소스 치즈소스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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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다리 랍스터 닭다리 랍스터 치즈 마요네즈 치즈가 너무 좋네요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한번씩 드세요 잘 맛있게 드세요 바삭바삭 요리를 소스에 넣어서.. 소스에 넣어주세요 소스에 넣어주고 초콜릿 초콜릿 바삭바삭 바삭바삭 치즈소스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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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적들로운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utan지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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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볶이 너무 맛있어요 소스 치즈소스 치즈소스 오늘은 이 떡볶이 가득한 맛을 위해서 바삭바삭 팽이버섯 초콜릿 초콜릿 달콤한 맛 음료는 강아지입니다. 찹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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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롱 초콜릿 쭈쭈쭈쭈 미니냉 치즈 치즈 아삭한 맛 아삭한 맛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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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는 너무 맛있어 치즈스틱 젤리 젤리 아이스크림 바삭바삭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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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덕꾸덕 바삭바삭 오븐 마늘 오븐 마늘 달걀 마요네즈 흑흑 흑흑 초콜릿 치즈볼 닭다리 저녁 고소한 다르기 치즈 치즈 바삭바삭 바삭바삭 매운맛 바삭바삭 팽이버섯 팽이버섯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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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고소한 계란을 넣어먹고있어요 고소한 계란을 넣어먹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중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 향기름 진út 스파이크 ем이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초콜릿 끝에 매콤하고 달콤하고 맛있겠습니다 오징어 매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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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한 맛 바삭바삭 나의 고소함이 너무 좋아요 두툼한 고소함 고소함 찹쌀떡 바삭바삭 터뜨리맛 치즈소스 치즈소스 초콜릿 혀떡 초콜릿 너무 진하고 맛있어요 첫 번째는 닭다리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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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퍽퍽퍽퍽퍽퍽퍽퍽 푸짐하루룩 초콜릿 초콜릿 호박 오징어 초콜릿 구운 초콜릿 치킨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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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을 먹어야지 깔끔하게 맛있었어요 빨리빨리 한번 먹어봅시다 이리쥐 한입 계란 를 먹으러 갔어요 4 6 바삭바삭 초콜릿 오독오독 매콤달콤한 맛 잘 모르겠어요 머리는 너무 좋아요 초콜릿 이 맛은 정말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음은 면밀 면밀 저는 매운 면밀 면밀 매운 면밀 매운 면밀 매운 면밀 매운 면밀 치킨 매콤하고 맛있어요 이건 매콤하고 매콤해요 매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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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초콜릿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소스에요 딸기맛 치즈볼 매콤하고 맛있어요 초콜릿 초콜릿 바삭한 맛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또 먹고싶어요 그리고 또 먹고싶어요 그리고 고소하고 소스 소스 초콜릿 초콜릿 굿굿굿 굿굿굿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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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는 되게 달콤해요 아삭한 맛 팽이버섯 아삭해요 오징어 국물이 더 속에 따뜻한 맛이에요 첫 입은 바삭바삭 이번엔 crunch이 이어질것 같아요 탱탱탱 마지막으로 쫄깃쫄깃 치즈가 너무 좋아요 바삭바삭 치즈소스 해산물은 매콤하고 달콤하고 맛있네요 매콤한 맛은 달콤해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시원한 치즈가 너무 좋아요 아삭한 치즈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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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